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네아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드릴 정도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혹은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가지만 저는 이제까지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 봉사도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할 겁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물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설문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한 질문과 그에 대한 결과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근거 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답변이 많은 순서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인데 45.8%의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한 청년들이 11.3%였는데 이 둘을 합치면 57.1%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답변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많은 답이 21.8%였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답변이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였고 16.2%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적은 양의 답변으로 4.2%의 청년들이 사랑, 평화, 정의 등 기독교적인 가치가 좋아서라고 답을 했고 0.7%의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의 42.9%가 놀랍게도 예수교수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자신을 그리스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6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무리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 통계를 우리 청년 국무처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우리 청년 1, 2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교수의 복음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6대 4의 비율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온이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근거 혹은 어떤 이유로 자신을 그리스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모두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 그리스온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까지 사도바울이 사용한 표현들과 전혀 다른 느낌의 표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칠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화가 난 것으로도 느껴지는 몇몇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리포스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도바울의 매우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그의 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포스 1장에는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향한 기쁨과 그리움에 대한 이 사도바울의 표현들이 가득했죠. 같은 1장에서 사도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향해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까지 그리스 안에서 이해하고 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도 그의 이런 여유로운 표현들은 이어졌는데요.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원체에 대한 꿈을 빌리포스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며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지도 그의 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그의 표현들과 전혀 다른 느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이를 삼가라고 강조하는 이 사도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 표현들의 첫 느낌 자체는 우리에게 거슬리는 표현들이 아닌가요? 아마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욕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느껴지는 표현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사도바울은 이렇게 대놓고 이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 안의 내용들을 갖고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한리파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헷갈리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한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문맥에 따르면 결국 2절에서 이 사도바울이 가리키는 사람들 거친 표현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한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바울이 거꾸로 자신이 완벽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사도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자기가 완벽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와 정반대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이 말들을 종합하면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이 한례받은 유대인인 것을 여전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 모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은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오늘 부문에서 흥분하며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놓고서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대교회의 전통과 한례를 강조했던 어떤 유대인 교인들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더불어 유대교회의 전통과 한례도 지켜야 한다라고 은밀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바울은 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저기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사도바울이 요즘 말로 아주 센 표현으로 경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본문들 대부분이 이렇게 유대교회의 전통과 한례를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결국 사도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들에게 아주 무섭게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바울이 아주 무섭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2절에서 읽은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했을까요? 또 왜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닿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전통과 관습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몸에 새겨진 증거 즉 한례와 같은 것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술성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줄 만큼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례를 받고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은 훨씬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나는 일이죠. 이런 이유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를 유대교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한례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그리스완에서 경험하는 보금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의 목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완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교묘하게 가로막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를 눈에 보이게 만들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죠. 사도바울은 이런 점에서 이런 교묘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무서웠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보금의 풍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완에서 계속해서 발견될 그 자신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리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사도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의미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믿음의 길은 자신의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복되고 풍성한 길이라는 것이죠. 짧은 어느 한순간에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호흡으로 나의 삶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 이 사도바울의 고백에 드러나 있죠. 따라서 사도바울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게 하려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려고 했던 그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매우 거칠고 무섭게 경고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 문제만큼 복음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매우 심각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없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로서 안에서 놀랍고 은혜로운 새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죄의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순배의 본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내가 만든 것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불신함과 우상순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인간의 불신함과 믿음없음이 유대교 전통과 한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 관습과 배경 그리고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거나 발견하기보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혹은 매주에 교회에 나오니까 아니면 매일 큐티를 하니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태신앙 기독교 배경의 환경 그리고 교회 출석과 큐티 모두 다 중요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방향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환경에 있고 이런저런 신앙 활동을 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발을 경고하는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의 풍성함은 교회 생활의 관습을 배우거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나며 교회 공채의 문화 배경은 주님을 알아가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길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예수의 복음을 대신해서 존재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평생에 걸쳐 알아가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 그저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교회 공채에 속해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조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의 활동이 의미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활동 그리고 심지어 신앙 생활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활동이 먼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올바른 순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자유롭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의를 못 지켜서 혹은 큐티나 기도를 못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류의 삶이 아닙니다. 거꾸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의미인데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이나 무너진 예배 생활 혹은 죄로 무너진 삶에 집중하면 소망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모셔드리면 그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참되고 온전한 기쁨이 항상 넘지도록 새롭게 경험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기쁨 가득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출발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경험 기독교적 삶의 배경 혹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님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헌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새롭게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한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에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의 모든 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심이 되십니다. 이 중심을 흩어버리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참되고 풍성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고 회복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공모체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정체성을 찾았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